아니 그리고 굳이 제가 이런거 뭐 사실 필요 없이 방송에서 중간중간에 괜찮은거 말씀드리잖아요 무릎 S&P 기억나시죠? 그거 지금 수익률이 6% 넘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국연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혼돈의 2차전지 그리고 리튬 테마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도 조금 정신이 없으니까요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번주에도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김명우님 최창은님 그리고 거부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함에 있어서 여기 잠깐 카나리오 바이오 이쪽에 빠졌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죠 오늘은 상지카일룸이랑 중앙DNM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상지카일룸이 오늘 상한가 갔다가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는데 지금 PF 이거 보증서 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말씀드렸죠 채권 부분 PF에 대한 보증이 하나 부러지게 되면은 시행사 시공사가 다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요 부분에 있는 거 요거는 뭐 수익난 거 크게 의미 없죠 우체 비율 요게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 좀 많이 위험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bps도 지금 보시면은 주가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 자 어쨌든 소송 등의 제기와 신청이 여기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사건 본인은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 뭐 대표이사랑 그렇게 한테 이렇게 걸었겠죠 여기 신청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요렇게 해가지고 뭐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임시주주총회를 갖다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나서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제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김명재 외 18일 김명재 외 18일 요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PF 문제가 좀 있겠죠 그리고 뭐 여러가지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있을 건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달아 보도록 하고요 자 보시면은 이게 상직하일룸이 최근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에 대해서 엔케메게 될 걸 가져왔잖아요 자회사가 뭐 88억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는 못 갚아가지고 전환사체를 가져오겠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요게 대표이사 오정강이란 분이 계시고 여기 보시면 88억 4천만원 정도 그죠 요정도 되는 거 대여금의 채권 회수 자 뒤에 보면 내용이 나오니까요 자 전환사체권을 취득을 했다 7회차 거 그죠 오정강이란 사람한테 오정강이 엔케메 대표이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정도 가격이 있는데 피담보 변제에 충당을 한다 관계기업 대여금에 대해서 양도담보 행사로 인해서 콜옵션 권리를 취득을 했다 요렇게 되는 거죠 에이스 바이오메드가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주니까 걔들이 이제 담보를 갖다가 우리한테 넘겨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담보에 대해서 내가 콜옵션을 취득을 했어 그래서 그 콜옵션을 획득을 해가지고 그거를 행사를 해서 엔케메 거를 전환사체를 가져왔다 요렇게 되는 거죠 요기 보시면 에이스 바이오메드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서 본건이 전환사체의 콜옵션에 대해서 양도담보를 제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에이스 바이오메드가 엔케메에게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 에이스한테 받아야 될 걸 못 받으니까 도로 돌려받았다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양도담보 계약에 따라서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액으로 정하였으면 51억 6200인데 88억에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좀 좋은 거죠 좋은 거고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아레나 글로벌 SK SPV가 나와요 얘들 많이 봤죠 최근에 많이 봤잖아요 우리 요걸 보면은 뭐 자본금 요렇게 있고 뭐 부채 총괴도 요렇게 있고 근데 부채가 자본금보다 훨씬 많죠 그러면 조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페이퍼 컴퍼니의 가능성이 높다 자 중앙DNM으로 일단 한번 넘어가 봅시다 보시면 오늘 얘들도 조금 올라갔어요 왜냐면 뭐 중앙DNM이 어쨌든 간에 상직하일룸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매출액 보시면 뭐 영 안 좋고 중앙DNM 역시도 상직하일룸이 PF 터지면은 같이 작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안 좋은 상황 나쁜 상황이고 시가총액이 200억도 안 된다는 거는 사실 상장만 되어 있을 뿐이지 동네 구멍가위보다 못한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GY인베스트랑 그 다음에 르블루 그 다음 아레나 글로벌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개가 동시에 3월 11일 날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월 3일 날 10회차 CB를 갖다가 중앙DNM이 발행을 했다 GY인베스트가 10회차 12건면 120억을 인수를 해요 120억을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장외 매도로 그죠? 요 얘들한테 좀 팔고 얘들한테도 좀 팔고 그 다음에 다시 팔았던 부분에 대해서 얘한테 콜옵션을 갖다가 취득을 해요 이상하죠? 이만큼을 갖다가 사왔는데 요거를 갖다가 고대로 이만큼을 팔고 여기서 다시 콜옵션만 사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르블루 똑같은 거잖아요? 르블루도 콜옵션만 아레나 글로벌 SPV한테 사오는 거고 그죠? 왜 그럴까요? 특이하죠? 원래 전환가액은 500원에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얘들이 사온 거는 550원에 사온 거예요 그러면 50원에 콜옵션 프리미엄을 갖다가 그 SK 얘들은 사고 파는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또 11월 1일 11월 2일자에 시에도어 그 다음에 스카드 홀딩스 카르보 인베스트 요게 중앙 DNM의 10회차 1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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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지난주죠? 지난주 요렇게 가져가는데 요거를 보시면은 11회차는 발행 예정 금액이 260억원 26억원 정도다 26억원 26억원 얼마 안 되죠? 26억원이면 자 근데 시에도어 투자조합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시에도어 투자조합 어디서 봤어요? 여기 아틀라스 8000 아틀라스 8000이 어디였죠? 광모잖아요 광모 광모이자 이 아틀라스 8000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NKM의 최대주인 오정강 오정강 그죠? 시에도어 투자조합이 요기 들어와가지고 중앙 DNM에 투자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서 다시 이걸 해요 CB를 인수를 하고 또 장애매도를 하는 거죠 장애매도를 갖다가 거래 상대방 얘들한테 사자마자 바로 얘들한테 또 처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그죠?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어쨌든 뭐 요걸 보시면은 위에 있는 얘들 까르보 인베스트 얘들이 가지고 있는 그건데 자산총액이 26억 1000 그리고 부채총액이 26억 자본이 1000 자본 1000으로 해가지고 그냥 부채를 이렇게 넘겨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거의 이것도 페이퍼 컴퍼니죠 까르보 이것도 자 스카디홀딩스 얘들은 또 뭘 하느냐 거래 상대방 까르보 인베스트한테 11회차에 13억의 콜옵션을 또 치댁을 하는 거예요 콜옵션 치댁 그죠? 그러면서 500원 주고 샀던 거를 갖다가 얘들한테는 장래 매수를 하는 거지 장래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 493원에 7원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러고 500억 정도는 2원에 더 붙여가지고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스카디홀딩스 아까 봤죠? 상지 카일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앙이나 중앙이 상지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스카디홀딩스 다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엮여있는 광무 여기가 엔케미랑 엮여있다 그랬죠? 실제적으로 엔케미의 최대 주주가 광무를 지배하는 상황 지배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상지가 이 엔케미에 대한 전환사체를 다시 들어온다 그 연결고리가 어디다? 이 아레나 글로벌 SPV다 얘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전환사체에 대한 콜 프리미엄만 받아서 팔고 받아서 팔고 받아서 팔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시에드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시에드워가 CB를 인수를 했어 인수를 1158원에 했는데 요거를 갖다가 다시 장애배드로 요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 비슷한 금액을 팔거나 아니면 조금 더 콜옵션 프리미엄을 갖다가 쳐서 나중에 다시 콜옵션만 인수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얘들이 전주 역할을 계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레나 글로벌이 그리고 나중에 가서 프리미엄을 받고 프리미엄 차익을 보든지 아니면 전환사체를 다시 넘기면서 차익을 보든지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치드 전환사체의 총액은 95억이다 양도인은 시에더워 투자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장애배수를 통해가지고 시에더워한테 다시 사고 얘들이 나중에 여기 보시면 바이포로스 바이포로스 바이포로스한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다시 던지고 보이세요? 이런 거? 19회차의 CB 61억원 치득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서 콜옵션을 갖다가 또 치득을 하고 단가가 다르죠? 요만큼의 차익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상황 그래서 이 콜옵션을 갖다가 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선물해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프리미엄만 잃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프리미엄만 그리고 이제 이거 파는 사람은 나중에 행사를 했을 때는 프리미엄 가격만큼만 차익을 보든가 아니면 나중에 요걸 떠안는 거에 대한 손실을 감당을 하겠죠 그런데 전환사체니까 요거는 전환하지 않고 사체로 돌려받아도 되는 나중에 요 프리미엄만큼 차익을 얘들이 지불하는 이유는 그 금액만큼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프리미엄가를 만약 프리미엄 100원이잖아요 근데 전환사체를 했을 때 차익이 120원 이상이야 그러면은 전환사체를 갖다가 행사를 하고 프리미엄 가격 이상이니까 그만큼 차익을 내려고 요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점주처럼 계속 이 SPV가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신데 요거는 뭐 어쨌든 선물에 대한 생각이 있으셔야 되니까 어쨌든 접점은 아래나 얘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아래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다고 하면 어쨌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법인의 해외법인 뉴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USA 그렇게 되어 있고 요거에 대리인이 이제 변호사가 있는 건데 뭐 어쨌든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면 전환사체권을 갖다가 10억이라는 아 100억이로 할게요 100억이라는 전환사체권을 사와서 요거에 대해서 한 101억 정도 프리미엄을 갖다가 파는 거죠 나중에 니들이 이거를 갖다가 101억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5천만원만 주면 내가 팔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요게 니들이 10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요렇게 하면 니들이 5천만원 낸 것보다 빼고 한 2억 5천에서 1억 5천 요 차이 이건 볼 수 있잖아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해서 꼬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게 엄청나게 올라가면 얘들은 5천만원만 먹는 거고 떨어져도 5천만원만 먹고 전환사체는 다시 돌려받는 거고 요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상지 카일룸이 관객의 업투자에다가 여기에 이제 그 에이스 바이오메드라고 요걸 해가지고 지금 엔케미랑 연결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에 어떻게 상지 카일룸이 들어갔냐고 봤더니 상지 카일룸을 그리고 중앙DNM을 과거부터 요런 짓을 했었던 아레나 얘들이 중간다리를 놓았다 그래서 2차전지 새로운 리튬 관련된 그런 섹터 그룹이 연결이 되었다 요게 세번째 그룹인지 아니면은 두번째 첫번째 두번째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EN플러스에 속해 있는 애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엔케물 중심으로 해서 아레나 를 중심으로 한 상지 카일룸 쪽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자 에이스 바이오메드 AT 세미콘 이거는 그러니까 리더스 기술 투자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연결 재무제표다 보니까 요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에이스 바이오메드 요게 뭐하는 회사인지 한번 봤어요 에이스 바이오메드 에이스 바이오메드 뭐하는 회사인지 한번 봤더니 상지 카일룸 자회사 에이스 바이오메드가 예전에 아란바이오 시스템 지분을 인수를 했대요 근데 요 아란바이오 시스템이 아이센스라는 회사의 자회사거든요 아이센스가 엮여 있는지 안 엮여 있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보니까 세원 ENC 아란바이오 시스템과 팜PCR 글로벌 세원 ENC 기억나시죠? 최근에 얘기 나왔던데 세원 ENC의 여기에 있는 그 경영본부장이 지금 금량에 가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금량 금량에 이사로 가있다 이사로 가있고 여기에 있는 세원 ENC가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 지배를 받고 있는 데가 EN 플러스 디지털 킹덤 홀딩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면 A세미콘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더스 기술 투자 그것도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거 맞죠? 세롤지도 한번 가봅시다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거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보시면은 여기 상직하일로 그 다음에 뭐 여기에 파장된 뭐 기가레인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아레나 글로벌 여기 아까 봤을 때 AT세미콘에 삼부토건도 여기 연관되어 있어요 삼부토건도 연관되어 있고 ENCAM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엮여있고 여기가 요거랑 이렇게 돼있으면서 ENCAM까지 엮여있는 모습 그리고 ENCAM이 지금 중앙DNM에 최근에 유상증자 들어오는 사람들 유상증자 들어오면서 같이 했던 시애도 투자조화 거기는 아틀라스 8000이 가지고 있고 이 아틀라스 8000은 여기 있는 광무가 있다 그리고 ENCAM이 최근에 리투미엄을 갖다가 광무에 계속 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투미엄을 계속 사고 있고 정말 우연이 일치인지 몰라도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이 2차전지로 섹터로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서 갑자기 AT세미콘에 GP클럽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GP클럽이 갑자기 잠시만 제가 사라질게요 여기 있는 WI와 하이드로 리튬 연결고리가 됐다 왜냐 WI가 과거에 AT세미콘의 경영진이 함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요렇게 연결된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연결됐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금년에 카나리오 바이오 하면서 카나리오 바이오 카나리오 바이오 M 아 이거 지금 업데이트가 안되네요 카나리오 바이오와 카나리오 바이오 M 요 모 회사 카나리오 바이오 M의 지금 채권자로 있는 애들이 요기 있는 KNJ홀딩스 대부라고 말씀드렸어요 인베스트 그래서 요것도 좀 위험하다 반대매매가 나올 경우에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기 있는 이스트 게이트 인베스트먼트도 존재한다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지금 쌍방울의 요런 쪽은 지금 엄청나게 뉴스가 많이 땄잖아요 그러니까 더 올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다이나믹 디자인 요쪽 라인 끝났죠 제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돌아가면서 계속 그래야지만 전환사체를 갖다가 계속 최대한 개미들한테 정리를 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어쨌든 간에 엔캠의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었죠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고점에서 전환사체를 발행을 하고 주가를 빼야지만 요 시점에서 많은 수의 전환사체를 발행을 할 수가 있다 똑같은 가격이지만 주가는 낮고 발행량은 많이 해서 올리면 좋다 근데 하필이면 여기 연관된 사람들이 전부 다 2차전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뭐 광무나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은근히 먹으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광무 이 차트 보세요 이거 살벌하잖아요 이때마다 발행을 하고 요 두번에 다 발행을 하고 주가를 빼서 전환을 한 다음에 다시 올려서 여기서 팔아먹고 지금 주가 쫙 뺐죠 전환했잖아요 그 다음 어디까지 다시 올릴지 모르는 겁니다 국가에서 통제를 하지 않는 한 분명히 그렇게 갈 거예요 관리종목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관리종목이죠 또 에이티 세미콘 에이티 세미콘도 지금 요렇게 보면 그죠 계속 요렇게 등락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2차전제 사업을 한다 빵빵빵빵 띄우고 있는 상황이고 상지 칼로 얘들도 오늘 보시면 PF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 좀 빠졌던 거 다시 거래량 터지면서 올리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뻔해요 올릴 건 뻔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올라가지만 언제 멈출지 모른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거다 스마트 솔루션즈 에디슨 이브 있잖아요 아무도 거래정지 시킬 거라는 걸 몰랐죠 그런데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거래량 터졌을 때 이때는 다 모아간 거예요 세력들은 다 모아 놓은 겁니다 세력들은 이미 다 모아 놓은 거고 우리는 못 모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걸 사지냐고 왜 오늘도 하디언즈 인베스트 종목들 중에 하나는 한 10% 이상 급등 나왔죠 그게 너무 초기에 나간 거라서 수익이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보는데 바닥에 있던 거 우량주 매출액도 채우니까 이제 앞으로 상승할 일만 남았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여전히 뭐 많이 빠져봤죠 2, 3% 정도니까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종목도 새롭게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테마를 타는 거를 굳이 할 필요 없이 포트폴리오에 짜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왜 굳이 이런 리스크 있는 것 쪽에 들어갈까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안타깝죠 오늘 보시면 뭐 금양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어느 정도 폭을 갖다가 올리고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 고점을 깰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슬퍼요 갭을 메꾸고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금 올리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여기 고점에서 제가 쌍봉 찍고 못 올라가면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벌써 반토방 이상 왔어요 반토방 이상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사는 걸까요 먹더라도 5%라도 내가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하면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50만 원은 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포트포리오 근데 이게 포트포리오 짜서 1억이나 2억이나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좀 달라지겠죠 또 5%면은 500만 원이니까 근데 이게 매달씩 누적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크죠 근데 안정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잘못해서 여기에 1억을 들어갔어요 반토방 나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이잖아 그러면 가디언즈 멤버십을 갖다가 이용을 안 했을 때보다 10개월이나 더 손해를 보고 다시 이걸 갖다가 반대를 시키려면 100%를 갖다 올려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쪽으로 투기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물론 뭐 하이드로디튬 네가 얘기했을 때부터 더 빠지지 않고 많이 올라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계속 경고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 듣고 여기서 파신 분들 많다고요 여기 올라오긴 했지만 뭐 물 타셨든 뭐 어쨌든 간에 여기를 아직 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 있었던 마음고생이나 조마조마 이런 것들 다 할 필요 없죠 굳이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이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체력지도에 제가 그려놓은 것만 해도 제가 지금 세알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대략 한 100개 이상의 종목들이 지금 엮여있는 상황에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좋지 않죠 아니 그리고 굳이 제가 이런 거 뭐 사실 필요 없이 방송에서 중간중간에 괜찮은 거 말씀드리잖아요 물음 S&P 기억나시죠 그거 지금 수익률이 6% 넘었어요 오늘 제대로 파시기만 하셨어도 이 고점에서 파셨어도 이게 얼마야 지금 종가로 6% 거든요 그럼 10% 12% 드신 거라니까요 12%가 작아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드린 게 언제였더라 뭐 어쨌든 얼마 안 됐죠 요쯤이었나 그래도 뭐 2주에 10%면은 은행 적금 1년에 지금 10%씩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제가 이거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 대응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걸 안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응을 안 되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걸로 하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조금 더 현명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목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로 물어보시는 건 좋아요 물어보시는 건 좋지만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전화번호 채널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비용을 내시고 합당한 서비스를 받아가시라고 제가 열어놓은 거예요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차라리 합법적인 부분이 낫겠죠 문자로는 제가 전달을 해드리기 힘드니까 차라리 오후 6시에 매일 하려고 하는 라이브에 들어오셔서 문의를 하세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죠?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분이나 아니면 고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디언즈 멤버십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해요 이건 제가 100% 자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도 시장 자체가 좋았는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비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각자 차를 갖다가 그래도 조금 더 시장을 멀리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개별주 상승 시대고요 고액이 종목들을 잘 짜고 운영 방식에 포트폴리오를 잘 운영해간 다음에는 충분히 손실도 적게 보고 같은 동기간에 수익도 남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서 안전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급할수록 돌아가는 겁니다 체해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등락 있는 거 하다가 손자로 한 번 크게 하면 그때부터 회복하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종잣돈이 있어야지 돈을 불릴 거 아니에요 종잣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불려요 그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이따 아 이거 영상이 늦게 올라가니까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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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